이장 감독님 하면 되겠다 수영을 보고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야? 저희 마이크부터 일단 방, 우리 여기 촬영하러 왔잖아요 여기 지금 오신 곳 이름을 아세요? 여기 부여 아니에요? 아니 부여 말고 부여 중에서도 이 곳 어 저 알아요 세 글자였는데 무슨 지가 들어갔었어요? 아 세 글자에요? 부여군 아니야 아니야 남 어 맞아요 지 맞아요 한 글자 더 있어요 남지...금? 동남지요 말 제가 알 수 있는 시험이 좀 좋아요 여기 외워준 문제도 아세요? 여기요? 저희 무슨 뭐 저는 공부하러 갔다 오세요 오늘 아주 스펙타클한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런 것들 많이 준비했겠다 해가지고 자 잘했다 네 스펙타클한 감사합니다.